야, 감택이 완전 짜증나지 않냐? 그러니까 완전 어이 털려 아줌마, 떡볶이랑 어묵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, 박수형 선택해 현기야, 나야? 나야, 기현이야 현기야, 나야? 나야, 기현이야 야, 그만 좀 해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그래, 현기야, 나야? 나야, 기현이야 마, 마 가자, 가자, 마 가자, 가자 여깁니다, 현기야 여기 뭐 하는 데냐? 이 가게 아줌마가 3개월째 돈을 안 갚습니다, 현기 알았어, 내가 받아갖고 갈게 수고하십시오, 현기 아줌마 어서 오세요 돈 빌렸어요? 곧 갚을게요 남이 돈 안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상을 갖고 있나? 나 그게 궁금해서 왔어 돈 갚아 어? 돈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보네 응? 말로 하니까 웃어? 말로 하니까 웃음냐고 이걸 그냥, 아직, 그냥 아유, 진짜 어? 내가 웃어? 내가 웃어? 왜 해주세요 빨리 돈 갖고 오라고 아유! 아우! 하지 마 아유, 나야! 너 나와, 인마 나와 야 대단하세요 미쳤어? 이게 미쳤나봐 정말 나 오늘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어 빨리 돈 갚아 죄송해 나 여기서 돈 갚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고 알겠어? 벌써 10년이 지났네 야 김호장님 진짜 짜증나지 않냐? 그러니까 완전 어이 털려 아줌마 떡볶이랑 어묵 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니 잠깐만 넌 늙지도 않니? 감사합니다 야 김현기 포기해 소영이 내꺼야 소영이 내꺼야 인마 어머 야 박소영 선택해 현기야 나야 나야 기안이야 야 나 결혼했잖아 그만들 좀 해 여보 어 자기야 아 이 사람들 아직도 그러네 그러지 말고 나 남편이랑 장보 볼테니까 우리 애 좀 잠깐만 봐주고 있어 예 그래 삼촌들 좀 부탁 좀 할게요 어 자 가자 야 기야 선택해 현기야 나야 나야 기안이야 아니지 기야 삼촌이지 현기 삼촌이지 아니지 기야 삼촌이지 현기 삼촌이지 거리 가 인마 꺼져 10년째 매달리고 있어 아줌마 오늘은 돈 갚아야지 어? 어떻게 사람을 여기 10년째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 어? 곧 갚을게요 아니 돈 안 갚는 사람 어? 면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 면상 보러 왔어 어? 그 면상 보러 왔다고 어? 아니 왜 돈을 안 갚는 거야 어? 얼굴에 철판 깔았어 어? 시간을 좀 주세요 말로 하니까 우습지?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어? 아주 이놈의 가게를 아주 그냥 싹 다 쓸어버릴까보다 아주 그냥 어? 야 야 와 나 진짜 진짜 열받네 어? 아주 그냥 이것들을 그냥 확 그냥 아이 나 진짜 열받어 어? 야 내가 우스워? 내가 우습냐고 어? 야 빨리 말할 때 돈 갚어 아 나 진짜 야 확 다 물어버리기 전에 돈 갚으라고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해서 돈 갚고 이 생활 청산하자고 알겠어? 내가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오늘 돈 안 갚으면 여기 확 다 불 질러버린다 어? 여기 그냥 싹 다 불 질러버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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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어? 결제는? 달아나? 아이 뭐 인마 아무튼 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알겠어? 단속됐다 아 나 진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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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상해 진짜 아 왜 이런던 정말 에이 그냥 갔네 아 아무튼 참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 진짜 에이 에이 속상해 다녀왔습니다 응 아 엄마 응?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? 용돈? 아 이번 달 장사 안 돼서 안 돼 알겠어 아 뭐야 너 일로 와봐 왜요? 너 진성이 때렸지? 아 아 아 뭐 또? 너 정말 왜 이래? 이번에 한 번만 더 때리면 너 진성이 엄마가 학교에 얘기한다고 했어 안 했어? 에이 때리지 마라 내 진성이 엄마한테 잘 얘기했어 웃어? 웃어? 너 어저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? 너 또 PC방 갔지? 아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PC방 가는 거 아니야 PC방 가는 거 싫으면 컴퓨터 좀 사주던가 엄마가 컴퓨터 살 돈이 어딨어 아이 컴퓨터 좀 사주지 왜 날 봐? 어? 왜 날 봐? 어? 아이 거짓하면 나만 봐 어? 내가 호구야? 내가 호구냐고 아주 이것들을 확 그냥 아주 아이 확 엎어볼라 그냥 어? 쓰레기밖에 없는데? 쓰레기야 인마 갖다 버려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닌가 보지 어? 어? 노트북이 알지? 감사합니다 너 인마 저 프로게이머들 갖고 돈 갚아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어? 네 형님 웬일이야? 큰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찾겠다 합니다 저 아줌마 돈 안 갚으면 애들 시켜서 이 포장마차 싹 다 부셔버린다 합니다 알았어 가봐 수고하십시오 형님 아줌마 들었어? 이 가게 싹 다 엎어버린다잖아 어? 아줌마가 돈 안 갚으니까 이 가게 싹 다 엎어버린다잖아 하다못해 돈을 빌렸어 해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돈 빌릴 데가 어딨어요 그건 아줌마 사정이고 오죽 인간관계 못했으면 돈 하나 빌릴 데가 없어 어? 그러니까 아줌마는 당해도 싸지 당해도 싸 당해도 싸 아줌마! 으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ang 으으으으으으으으 doctrines